김종준 코치의 강연 한화 이글스가 내년 시즌에는 2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위는 우리 문솔이 아나운서님하고 같이 응원할 텐데 LG 트윈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LG 트윈스 팬이고요 제 아내가 대전 토박이거든요 그래서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그래서 유독이 아까 전에 유현진 선수가 나왔었는데 유현진 선수가 한화 이글스에서 뛸 때 소위 LG 킬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화하고 LG하고 경기하는 날 되면 통상 저희 처남 처제 다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유일하게 LG 트윈스를 응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한화를 응원하는 그런 역설적인 구조였는데 유현진 선수가 LA 다이저스로 가고 나서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은 힘이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김성근 감독님과 또 우리 김정주 코치님께서 하나를 가셔가지고 벌써부터 이렇게 수를 놓는 걸 보니까 LG를 타겟으로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왼손 투수들을 막 보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또 이 권혁 선수를 마무리로 다 이렇게 이제 잠정 고려를 하시면서 딱 타겟을 LG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소개 라든가 시작이 조금 길었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죠 이 장면은 1982년도에 프로야구 원년 개막전 경기입니다 MBC 청년과 삼성 라이온스가 경기를 했었고요 당시에 삼성 라이온스가 계속 이기다가 이게 지금 10회 말 연장해서 우리 이종도 선수가 말로 홈런을 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경상도에서 지냈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스를 처음에는 응원하기 위해서 보다가 이 장면에 매료가 되어서 MBC 청년을 응원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줄곧 한 팀만 응원하는 지조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제가 좀 함께 나눠볼 내용은요 이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좀 짧게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30분이기 때문에 좀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업 생태계에서 이 실패와 재도전을 바라보는 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떤 시각이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좋을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 한국의 우리 기업 생태계에서 과연 이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연속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하더라도 연쇄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쇄적보다는 연쇄적하니까 꼭 연쇄 폭발이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속적 기업가 정신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재도전이 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우리 일반 시민들 또 경제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될 건지 그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는 쪽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야구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야구로 갑니다 우리 야구에서 3할 타자는 굉장히 우수한 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수 생활 전체를 통해서 평균 타율을 그러니까 누적 타율이죠 누적 타율이 3할을 넘는 타자를 위대한 타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우리 한국 프로야구 30년 사에서 시즌 아니 그러니까 통산 타율이 3할이 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은퇴를 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 현역으로 뛰고 있는 이병규 선수라든가 아직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고 은퇴를 한 선수들 중에서는 우리 장효조 선수가 가장 높은 타율을 보이고 있죠 타율이 3할 3푼 1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양준혁 선수인데 3할 1푼 6리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두 선수가 공이 삼성 라이언스 소속이고 또 왼손 타자고 백 넘버가 10번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김정진 코치님 타격 자세에서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두 분의 조금 썰렁해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위대한 타자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고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70%는 실패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70%를 실패하는 타자한테 실패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낙법을 우리가 유도에서는 처음 유도 입문을 하게 되면 처음 배우는 것이 낙법을 배웁니다 스키를 타게 되면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가적 혁신활동은 상당한 실패를 수환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넘어지는 법 실패하는 법 이 낙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저는 이제 맹호부대에서 5년간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스키장에를 처음 가봤습니다 맹호부대 소속이니까 스키장에 갔는데 남자가 자존심이 있죠 바로 스키를 처음 신고 바로 A코스로 올라갔습니다 내려가서 올라가서 딱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접고 걸어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기업가적 혁신활동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마치 초보자가 A코스에 바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보여줍니다 유럽에서는요 우리가 세컨 첸스 팔러시에서 실패한 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보고서의 헤드카피는 뭐냐면 실패의 낙인을 지워라입니다 그 배경을 갖다가 얘기하기를 유럽의 EU의 25개 국가에서는 매년 약 13만 5천 개 기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EU 소속 15개 국가에서는 매년 약 14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큰 숫자인데 그동안의 우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간과해왔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유럽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금 장기간에 계속 고용 불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의 침체기에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실패한 기업들을 일으키는 기업 제거는 국가적인 과제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어떤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위기 상황에 있는 기업이 이것을 극복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혹은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자금을 공급을 해주는데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자금을 15년 동안 이렇게 거치 기간을 가지고 자금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비판적인 내용들이 나오냐면 국가가 한 개의 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비판적 견해와 시각도 같이 동시에 대두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일본에서 사라지는 많은 기업들이 일정한 유지도 되고 또 어떤 기업들은 완전히 실패하는 걸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일정 부분들은 다시 살아나면서 결국에는 어떤 고용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본에서 여러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재건에 관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배경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로라도 대학에 스카 쉐인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업과 정신 분야에서는 상당히 저명한 학자이신데요 이분이 미국 기업들의 생존율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시대나 어떤 경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어떤 패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차트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90년대 2이고요 파란색이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리고 우측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경기가 좋을 때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결국에는 경기가 좋거나 안 좋거나 시기가 70년대이거나 90년대이거나 기업의 생존율은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실패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2011년도 4월 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요 실패를 가지고 특별호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실패에는 좋은 실패가 있고 나쁜 실패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실패로부터의 학습을 통해서 이것을 반복하느냐 반복하지 않느냐가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를 구분짓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실패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리고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방법을 어떻게 채득하고 학습할 것인가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론으로 담아서 2011년 4월 달에 본 내용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다뤄지게 된 배경은 결국 미국 기업들의 창업과 소멸의 변화 추이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08년까지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창업 기업들의 숫자들이 없어지는 소멸되어지는 기업들보다 계속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를 기준해서 우리 창업 기업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없어지는 기업들이 이 변곡점을 지나서 위로 상승하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매우 커지게 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실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다루게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미국 기업들의 연간 어떤 창업 기간별로다가 생존율을 살펴보는 건데요 94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보시게 되면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매년에 어떤 창업하는 기업들마다 생존하는율은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서 스카트 쉐인 교수님의 실패는 상수이다 라는 것을 지지하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디테일한 데이터들입니다 94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기업의 연도별 생존율인데 보시게 되면 거의 5년차가 되니까 대략적으로 50%를 전후해서 기업이 살아있고 50%를 전후해서 나머지 기업들은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한번 데이터를 옮겨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의 어떤 우리 경제활동 전반을 살펴보게 되면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최근 연도까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추세 하락기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고용 지표가 가장 두드러진 지표인데요 지금 한국에 30대 그룹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약 1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년에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규모가 약 3만 개 정도가 됩니다 1년에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로 나오는 숫자들을 보게 되면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취업 재수생이라든가 기타의 어떤 내용들까지 합치게 되면 평균적으로 약 한 70만 명이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30대 그룹사 약 3만 개의 일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경쟁률이 20대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0대 그룹사의 고용이 점점점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그 유일한 대안으로다가 벤처 창업을 촉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떤 벤처 자금의 생태계 선순환 방안도 짜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4조 이상을 벤처 창업을 촉진하는 데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들이 이미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어두운 숫자들이 많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의 생존률은 미국 기업의 생존률보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20% 정도가 더 낮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창업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생존하는 기업이 약 한 80%라고 본다면 우리 한국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약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게 되면 절반 정도의 기업은 이미 정리가 돼서 사라지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기업 생태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보시게 되면 어음 부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법인 대비해서 부도가 발생하는 법인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추세 상승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높아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낮아지는 기업가적 혁신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수를 갖다가 우리 국제적으로 다루는 연구팀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그런 국가로다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가 이 값이 34.3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42.2로서 중국보다 한 10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 그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고 우리 미국 같은 경우가 31%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낙천적인 어떤 성향이라든가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수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일콘이라는 실패를 주제로다가 컨퍼런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페일콘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어지는 추세입니다 브라질, 칠레 이런 남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폴란드, 체코 이런 동유럽까지 또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이 페일 컨퍼런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핀란드라든가 북유럽 쪽에서는 실패의 날이죠 The day for failure에서 매년 10월 13일을 소위 실패한 사람들의 축제의 날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전 세계에서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기꺼이 축하를 하고 박수를 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조금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한국 사회는 실패를 특별히 기업의 실패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한번 자문자 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합니까? 사회적 자산으로 생각합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심지어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인분들도 기업의 실패를 사회적 비용으로 보는 그런 전반적인 부정적 인식이 높게 들이온 그런 우리가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조금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업가들의 관점에서 과연 기업 실패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인 헨리 포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패는 단순하게 재도전을 위한 기회이고 이 시간은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기업인들이 어떤 실패를 접했을 때 어떤 인식과 자세가 필요한지를 시사하는 좋은 명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콜롬비아 비즈니스쿨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했더니만은 ROI 우리가 소위 투자 수익률이죠 리턴 온 인베스먼트 투자 수익률이 241% 즉 두 배 이상이 증가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실패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앞서 우리 김정준 코치님께서 데이터에 기반한 전력 분석을 통해서 소위 바닥에 있던 팀을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직접 이렇게 몸소 경험을 하신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기업활동이라든가 혹은 기업가적 혁신활동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들을 직관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데이터에 기초해서 어떤 경우에는 준비를 하니까 그만큼 줄어들더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점에서는요 이 하바드 비즈니스쿨에 우리 러너 교수님께서 이 Broken Dreams라는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소위 이제 깨진 꿈의 블러바드, 대로죠 이제 깨진 꿈의 대로인데 살펴보니까 여러 국가에서 창업이나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창업이나 기업가적 혁신활동이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관계된 사람,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든 중간에 관계된 사람들 월급만 주는 형태로다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가볍게 실패하도록 직접적인 지원보다도 가볍게 실패하도록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정책적으로 집중을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공개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특별히 시장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기업의 실패를 어떤 사회적 비용으로다가 생각하는 어떤 문화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회에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회적 자산으로다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전제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업가 스스로 기업가들의 정체성을 좀 정립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가들이 소위 말해서 어떤 부정이라든가 또 공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단편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도 기업 활동의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가적 세금 같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에서 우리 기업 실패를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관점들을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이제 얘기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기업가적 혁신 활동의 어떤 성패를 한 번 즉 일회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혁신적인 도전이 있고 그 도전의 결과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딛고 일어서는 어떤 재도전의 어떤 연속적 과정이 우리 기업 활동이라든가 혹은 기업가적 혁신 활동에서는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것을 일회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누적적으로 그리고 마침내 종국적으로 어떤 성공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존에 우리가 어떤 실패한 기업들을 다룰 때 가졌던 어떤 관심 영역은 기업 실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실 기업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또 부실 기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혹은 패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들을 다루고 그것에 관한 정책들을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재창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재창업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 이후에 또 다시 새 출발하기 중간의 과정에 되는 이 재도전 과정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거의 대부분 관심 대상 밖에 있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 분들이 다시금 일어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애로 요인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재창업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창업 이전 그리고 재창업 실행, 재창업 이후 단계에서 조금 구분지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재창업 이전에는 부담과 책무가 높게 들이온 상태고요 그리고 재창업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결핍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창업 이후에는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것들이 제약되는 그런 어떤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창업 이전 단계나 실행 단계, 이후 단계 전체에서 우리 어떤 환경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성이 또 여러 가지 애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조금 다시 돌려서 우리가 기업가적 혁신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리콘밸리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의 경우에는 56%가 최소 한 번 이상의 창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속 기업가들이라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스타트업 클러스터 중에서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활발한 데가 바로 이스라엘의 테라비브입니다 테라비브도 마찬가지로 기업가들의 47%는 이미 이전에 한 번 이상의 창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65%의 어떤 창업의 경우가 전문 투자자에 의해서 필요한 자본이 조달되는 것이 실리콘밸리입니다 그 투자 재원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엄마 아빠의 지갑에서 나온다고 해서 마마스 앤 파파스 머니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족들로부터 조달되는 창업 자금이 전체 조달되는 창업 자금의 22%입니다 그리고 13%의 자금은 자기가 직접 자기 퇴직금이 되든지 저축이 되든지 그쪽을 통해서 조달을 합니다 즉 35%가 프라이빗한 형태에서 일어나고 65%는 프로페셔널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바로 25%의 2, 3회 정도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그리고 마침내 성공한 엔젤 투자자들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중요한 창업 자금의 공급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멘토 역할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리콘밸리는 미국 전체의 어떤 평균적인 기업들보다 실패율이 더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2000년에 설립한 기업들이 보게 되면 미국 전체의 기업들의 평균보다 생존율이 낮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 기업들이 이게 지금 2000년에 창업한 기업들이 2009년까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는데 창업한 지 3년차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4년차가 지나고 나면서부터 다시금 생존율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실리콘밸리는 평균적인 경우보다 실패율이 더 높다 그렇지만 여전히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 투자의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패를 자산으로 보는 문화와 어떤 흐름들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실리콘밸리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실패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조금 방대한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텍사스주의 리테일 비즈니스라는 케이스를 가지고 대략 230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봤거든요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창업의 경험이나 횟수가 증가할수록 성공률이나 어떤 기업활동의 성과가 더 높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실패는 경제적으로 볼 때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실패를 반복을 하게 되면 기회는 점점점점 없어지고 비용은 점점점점 증가해서 그것이 일정한 한계수를 넘어서게 되면 소위 말해서 번아웃하는 거죠 완전히 손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실패를 복귀해서 반복하지 않고 연속적인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회는 반대로 증가하게 되고 비용은 감소하게 되는 그런 어떤 반대의 패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어떤 기업활동이라든가 기업가적 혁신활동에는 상당한 학습비용이 필요 수반이 되게 됩니다 상당한 학습의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일련의 어떤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학습효과가 축적이 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습효과가 축적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실패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금 어떤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우리 한국에 실패한 기업인들이 어떤 형태의 성과를 보이는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번 이상 어떤 창업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는 실패를 한 번 겪었지만 결론적으로 초도 창업자들보다는 경영 성과면에서 두 배 이상의 성과를 내더라는 것이 저희가 좀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샘플 수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데이터를 얻기까지가 쉽지 않은 관계 때문에 파악을 한 번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어떤 혁신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또 그것들이 장려가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게 되면 우리가 혁신의 어떤 우리 나비 효과가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제도전 정책들이 미래부와 중소기업청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들여서 지금도 계속 만들고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약 평균적으로 한 50세 전후로 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실패한 기업인들로 해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이 한 번 실패하고 나서 다시금 일어서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4년 반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글씨가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는 실패를 뒷고려설 수 있는 그런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실패한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주는 부분 그리고 기업가를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부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발생한 실패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 그리고 재창업을 이렇게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재창업 이후에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부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인식을 하고 같이 노력을 전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 마무리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OECD 국가들 중에서요 기업가에 대해서 갖는 인식이 가장 우호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반대로 기업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 전체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기업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대략 한 75 정도 된다면 한국은 절반도 안 됩니다 3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왜 미국이 기업가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시각을 갖느냐 저는 미국 사회가 갖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이왕 하는 거 좀 멋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치 나이팅게일 선사하듯이 미국에서 기업가들 모이는 모임 이후에 이런 어떤 선언문을 같이 낭독하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1950년대 다이제스트 잡지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의 신조 첫 번째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두 번째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면 나의 능력에 따라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권리이다 세 번째 나는 안정보다는 기회를 택한다 네 번째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고 이것을 겸손이라 생각하며 체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부한다 다섯 번째 나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것이며 꿈을 꿀 것이고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이며 또한 이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마침내 성공하기를 원한다 여섯 번째 나는 보장된 삶보다는 삶에 대한 도전을 선택한다 나는 유토피아의 생기 없는 고요함이 아니라 성취의 전율을 원한다 일곱 번째 나는 어떠한 권력자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굽히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자랑스럽고 두려움 없이 꿋꿋하게 몸을 세우고 서는 것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내가 창조한 것의 결과를 만끽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해 신의 도움으로 이 일을 내가 달성한다 이것이 기업가가 된다는 의미다라고 힘차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께서 내게 주신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은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튼입니다 기업가들이 스스로 어떤 이런 정체성을 정립할 때 그 어떤 기업 문화 또 기업 생태계 속에서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이 가능한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야구 팬입니다 그래서 야구에 관한 데이터 명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포스였던 요기 베라가 했던 명언이죠 야구에 있어서 우리 활성 해설위원이 야구 몰라요 그랬는데 요기 베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혁신활동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반대 요인도 있고 또 실패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가 위험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갖다가 마침내 성공하는 결과로다가 만들어내어지는 과정 그것이 결국에는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혁신 프로젝트라든가 혁신활동에 있어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라든가 부담 갖지 마시고 마침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길 기대하고 특별히 우리 기업 생태계에 있어서 제도진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같은 어떤 공감대와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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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